당신은 내 메뚜기야 내가 왜 당신 뚝이야 당신은 내 메뚜기야 내가 당신 곁에 없으면 당신은 웃길 수 없어 내가 항상 소재 돼주는 나 내가 항상 웃겨 소재 돼주는 나 내가 사과해서 만드는 너 그런 당신이 너무 있기에 나는 항상 소재가 돼 잠이 오지 않아 당신은 나를 이용해 중요적 나를 이용해 당신은 너무 욕심내 내가 없으면 당신은 끝이야 당신은 웃기지 못해 언제까지 이용할 거야 셉세욕 다시 토해내 셉세욕은 언제가 나의 유행어 셉세욕은 너의 유행어가 아니야 셉세욕은 당신 유행어 하셔세욕은 나의 유행어 이젠 유행어에 가는 길이 너무 달라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비건 나의 유행어 셉세욕은 당신 유행어 가져가 셉세욕은 언제가 내 거야 넌 언제가 내 거를 이용해 명수씨 안녕갑세요 그럼 너를 통화 감을 거야 연애협회에서 널 고속할 거야 연애협회에서 곧 소원장 올 거야 그러면 너는 솔직히 말 말하면 돼 그리고 화면을 봐줄게 I love you 나는 오시면 아니라 할 거야 그분들도 믿어 주실 거야 그분들도 믿어 주실 거야 셉세욕은 당신의 유행어 안녕하셨어요는 나의 유행어 그런 식사는 하셨대요 나의 유행어 그렇게 살아온 그렇게 살아온 36년의 너의 저리 인생 그렇게 살아온 36년의 저리 인생 2년 더 산 형님이 하신 얘기는 그런 너의 인생까지도 나의 사랑인데 I love you 셉세욕은 당신 유행어 안녕하셉세욕은 나의 유행어 이젠 가는 길이 너무 달라요 인정해 끝나신 거예요 당신은 야비한 메뚜기 나는 예전에 당신 닮았다는 소릴 들었어 저 저 그때 정말 나는 좌절했었어 저 저 그러나 나는 메뚜기 당신은 저 저 당신은 벼멸구에요 같은 건축가지만 멸구는 해충과구요 메뚜기는 메뚜기는 한 장면 그것이야 벼멸기는 얼마를 살어 메뚜기는 한 장면 그것이야 무슨 말이야 이제 너의 시대에 좀 갔어 이제 내 시대가 올 거니 너는 진짜 날 이용해 웃기고 있잖아 이제 그 이유는 언제나 내가 될 건데 말이야 정말 그렇지 않아요 왜 넌 항상 나를 이용해서 웃기니 복자적으로 웃겨 뭐 침 흘려 웃기고 눈껏부터 웃기고 상황과 상관없이 황진이충 많이 말하면 목조스를 날리고 그럼 너는 내꺼 다 했잖아 유가 얘기하면 닥쳐라 그럼 너는 내꺼 다 했잖아 이쪽 얘기해도 너는 닥쳐라 니가 왜 유고성이야 니가 왜 유고성이야 니가 왜 유고성이야 니가 왜 유고성이야 고성은 혼자 나로 만족해 넌 유고성 아니야 왜 또 내껄 따라해 이 방난이야 왜 또 내껄 따라해 이 방난이야 왜 따라해 이 방난이야 너를 고소할 거야 고성가 너를 고소할 거야 고성되고 싶은 생각 없어 이 여자친구도 고소할 거야 이 여자친구도 고소할 거야 이 여자친구도 고소할 거야 나 평소 병원 찾아갈 거야 방문하면 돼 안 만나면 돼 너를 만날 거잖아 나는 만날 거지만 나는 몰래 만나면 돼 I love you 어쨌든 우린 I love you 우리는 서로 너무나 I love you 김용수 씨가 하시는 여러 가지 유행어 중에 김현철 씨 것을 갖다 쓰신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김용수 씨 이게 맞습니까? 방문수 씨가 랩을 한 적이 있었죠 네 8비트 유로댄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쉐키댄 누나 봤니 어디서 봤니 어디서 봤니 쉐키댄 쉐키댄 스펀키댄 와디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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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구대 떼주고 이 사서는 안 돼 이 사서는 안 돼 양치각 유혁 이모자 기자 오 돌구대 떼주고 예 그거 사실 원조는 접니다 어? 박명수 씨 아니에요? 원조는 접니다 이런 식이에요 답답한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박명수 씨가 저는 누나 바디 그거 아 아 저게 원래 말이죠 예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팝송의 중간에 에디립으로 들어가는 랩이에요 저는 저 랩의 전곡을 다 외우고 그럼 조금만 좀 해주세요 아니 조금만 할 수 없어요 조금만 할 수 없어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저는 진지하네 나는 웃기고 싶지 않아요 다 웃을까 봐 웃기고 싶지 않아요 음악이에요 웃기지 마요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로까 1 2 3 4 진지한 거에요 진지한 거에요 셔키헆 엠폰 키즈쿠 아 티그나워 워키누나 바니 있어 워키 스포니 εν조인을 스 캔터스 파이 이노하 타임 텔레비스토의 영 텔레미예대 엘비스토의 영 웰컴티 1934 캔던 하스4 제캠 출입에 나니에 에스바스 이니깨 스마트 붐 조금 더 남았어 그렇지, 죄송한데 이게 대낮에 약간 좀 약주를 마치고 혼자서 이렇게 넋돌이 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랩이 좀 긴데 제가 전 곡을 어디까지 했죠? 왜 먹으려면 어떻게 알아? 술할 것 같다 봤다 세일 왓타임, 왓타임 아, 그래서 왓타임부터 했었어요? 예예, 왓타임 뭘 하시는 거예요? 저거 또 다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해, 템포가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발톱 좀 하시죠 끊지 마세요 끊지 마요 이게 중간에 안 들었구나 원래는 발음이 됐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쉐이킹, 앤 펑키스쿨 하티그나, 워킹, 누나, 파니 이스파, 워킹, 포니 킨, 조이너스, 켄트스, 파티 뉴노바타임 텔레비스 투영 텔레비드, 엘비스, 뉴욕 웰컴티, 1994 텐더, 하슬러, 포 타이비스, 보너스, 보너스, 맨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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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초, 족, 채쿨, 댁! 앤 페이브, 몬스터, 아나, 빠까, 바라봐! 여기야,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당신은, 잠깐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아, 저 형님 예예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맛있다, 매틱 맛있다. 지금 앉아주시죠. 제가 10년 전 대구 남문시장에서 아 이거 좀 어디 원전이 있군요. 원조가 있습니다. 대구 남문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경상도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히트다 히트를.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재현을 해드릴게요. 제가 김신영이잖아요. 가끔씩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엄마야! 강신영 씨! 저 아닌데요? 박신영 씨! 황신영 씨! 최신영 씨, 이신영 씨! 저 김신영입니다. 그럴 때 민망하니까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엄마야! 내가 여기서 연예인 거고! 히트다 히트! 이거 떡볶이 한 번 먹어봐라. 진짜 히트 친다 여기서 다 히트 쳤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히트다 히트입니다. 잘 맞네. 잠깐만 이거 사용 의심이 들어오네요. 아니 지금 히트다 히트가 이게 입에 착착 감기고. 저희 쪽은 히트 다행. 의정국 쪽에 의정국 쪽에 의정국 쪽에. 일단 김신영 씨가 다시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박명수 씨요? 히트! 언제 그랬어? 하 씨. 히트다잉? 이게 각자가 히트가 좀 다르다는 얘기군요. 저는 히트 히트! 히트 히트!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또 뭐 있어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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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만. 뭐가. 누구 나오시나? 김신영 씨보다 더 먼저 히트. 아 일이 왜 이렇게 다 먹었니? 진짜? 얼마. 정리되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야? 증거 잘해보세요. 증거 잘해보세요. 증거 잘해보세요. 남 대분에서 저희가 옷 이렇게 단체로 맞춰입고. 잘 들어보세요. 누가 했어? 뭘 그래 지금.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뭐야 뭐야 준아 아니야? 남대문에서 저희가 옷 이렇게 단체로 맞춰 입고 됐었구나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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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다 히트다 히트 이거 뭐야 본인도 모르고 계시다가 내가 왠지 이게 히트인데 히트 히트다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온전에는 안 하시고 진고 없어 나는 분명해 너무 억울하지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니까 이대로 그냥 조정을 끝내면 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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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정 저 안 되시면 얘기할게요 아니면 이 사이에 틈이 있는데 봐야 되나요? 여기 방송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저거 괜찮아요 여기선 히트다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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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